삐있 대체 감미료가 더 맛있음 펩시제로 라인 먹다가 펩시먹으면 맛없음 평소에 음료소 콜라 많이 먹는데 왜 PC방만 가면 웰치스를 먹는 거 같죠? 교수님들도 웰치스 먹나요? 웰치스 어이 뭐야 이거 아니 아까 터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PC방 안 간지 오래됐다 PC방에서 할 게 없어 PC방에서 슬더스 슬더스 한판 아이 뭐야 이거 거기 내 자리 아이 드로우 진짜 쓰레기 같네 타타타타 소소소소 이렇게 잡히네 왜 TV방에서 슬더스 하는 사람 비웃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PC방 자리만 산 다음에 거기서 온으로 하면 되겠네 이번 슬더스는 모르겠고 지하철에서 갑사랑 폰에 슬더스 깔려있는 건 맞으니 어? 거기서 그 툰을 거기서 학형을 재구성을 혹시 괄호시 아세요? 광기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지만 안다고 해도 웃기겠다 거기서 길을 고른다고 거기서 디펙트를 히든 커맨드 입력하면 골라지는 거 아닐까? 히든 커맨드 입력하면 골라지는 거 아닐까? 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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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 수도 있지 놓으면 너 나 좀 하자 카드가 너무 없다 홀? 로우 어 망겜 배추어의 폭력단 단체 이름부터 폭력단 전판에서는 번개구체 한 번도 못본 것 같은데 괜히 터보 쓰기 뛰어 이건 아니잖아 수비 되게 세 개밖에 없는데 여섯 번 여섯 번째 마지막 수비까지 뽑네 요정아 잘가라 곶감 곶감 힙합 힙합 역배 눈물 역배 눈물 님들아 음식이면 제가 일반 눈물이고 행복한 꽃은 고급 유물인가요 이 게임 일반 유물 중에 국밥 진짜 많음 어 룬 룬 룬 오면체 룬 룬 오면체 룬 오면체 룬 룬 룬 루피 맞나 모르겠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틀린 선택을 했다면 죽으면 되지 내가 죽나 디펙트가 죽지 여기서 포션 먹는건 좀 그랬으셨나 섬탑에 고구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늦기 전에 알고리즘 키우자 체력 너무 많이 깎이는데 터보가 너무 늦게 나와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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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네코는 진짜 잘 잡았네 어디로 갈까? 어? 진짜 아찔하다 정신이 오미하다 정신이 오미하다 정신이 오미하다 정신이 오미이다 written by his 압수 옳으으으으 치아 강호해줘 임마 아니 엘리트 가면 엘리트 나오고 엘리트 안가면 엘리트가 쫓아오고 엘리트 데커 오채 오 신성 카드 이름부터 신 들어가있음 갓 카드인 와 신성 들어가니까 덱파워 확 올라가네 이게 카드지 이제 신성 늦게 나오고 터짐 아니 엄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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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 뭐함 뭐야 뭐야 뭐냐고 상의적인 인공지능까지 나왔다 우리 신성 모함 제발 아니 모함이 아니고 제발 놔주소 아 왜 이렇게 창의적이야 아 아니 그거 진짜 대립계 창의적이야 상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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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로봇이 커피 마신다고 우애묵니다. 아니 애초에 로봇이 담을 회장 재부팅하는 것과 커피 들어가서 재부팅 키 고장난다. 이런댓. 재부팅해야 되는데 커피 소듭. DC. 내가 여기 빨리 삽질해라니까 왜 커피 마시고 있어. 왜 커피 마시고 있어. 어. 디펙트 끝났나요? 어. 어질어질. 와 반피에요. 허하하. 아. 와. 즐겁다. 너무 신난다. 아씨 성놈 뭐하냐고. 이번 판은 디펙트의 모든걸 보여준 판이다 리에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상의 디펙트 쇼. 이제 냉기가. 너무 없네요. 그 냉기 좀 더 주쇼.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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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알고리즘 써야 되는데. 음... 아니? 이거 냉정함이 맞음? 전기가 맞음? 전기... 하나 더 하는 게 맞나? 축성기 두 개면 괜찮지 않나? 냉정함 더해 7세 게임 19세대를 여고하네 꿈격 있는 나라 강열판? 증폭? 저거 방열판도 나머지 강화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떻게 할까? 백소 백소 하하하 아무튼 백소가 맞았네 언제부터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했지? 전부 백소 백소 살려줘 흰성이 안 나와 불경한 딥백스 아하 좀 아 잘못 썼다 와 쎄다 이정도면 이게 다 미라수온 덕분이지 정말 최고야 0코 하나 써야 방열판 드로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0코를 씁시다 지금 드로가 엄청 많아서 배괄용이 있으면 좋을텐데 어 음 음 어 음 어 오도동사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거 시퍼맞음? 영겜 핵 분열 좀 주시겠어요 봉봉봉봉 와 이거 뭐 먹음? 다 좋은데 역시 유성 타겟이 제일 좋지 않나? 메티어 스트라이크 어어 타격아 제발 아니 대게 타격 딱 두 장 있는거 꼭 선천으로 뽑아야겠니 세 장 있네 아무튼 그거나 그거나 유성 타격에서 유성은 빼고 주네 흠 음 뭐? 화상 헛디딤 터보를 썼다고? 저 포션을 쓸 때마다 놀랍네 진짜 강렬 강렬 님 음 디펙트가 너무 강하게 내 문의 아닐까 눈알퀴기 하나 더 쓰고 싶긴 한데 애들 인공물 깔려면 필요한데 옆에 빙하가 너무 좋네 대기 38장 오늘 첨파 도전 중이셨구나 방열판이 좀 나왔더라면 어떻게 하지 화상 되게 진짜 트러플 감자칩 트러플만큼 들어있는데 뽑기는 왜 이렇게 잘 뽑은 아 중요한 포션 빠져서 너무 아쉬운데 아 신성놈아 아니 신성이 아니라 미안 증폭 이제 신성 삐져서 안놈 토리 토리 장군 이거면 다시 시작 버려야지 아깝네 아 서순이였어 저거 뭐야 아 자 개무섭다 와씨 이제야 무섭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알 켜기 왜 자꾸 나와 냉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기나 나 차가운 첨탑 이펙트야 뭐야 슬러스윌 안녕하세 침포가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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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상열판에 썼어야 했네 뭐 별일 없겠지요 이미 잡은 드나스잖아 다음 상상은 다가! 그래 없다. 파워와 고기심 어 메아리다 별거 아니구만 이펙트가 이제 냉기 유지하면서 잡으면 되겠지 아이고 서거 두 번 해왔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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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이러면 되겠지? 와요! 두따따따따따따따 음.. 쿨 이건 진짜 그냥 드로차이라.. 단체하필 모르겠군.. 140장이고 타수 6장이라 이론상 뒤질 수 있지 아니? 1골드? 괜찮아 축전기 많아 당혹빈? 응 어차피 필요없어.. 천천 없냐? 있겠냐고.. 살려주십쇼! 도움! 와.. 바랏다.. 바로 고철철이 될 뻔 뭐 가져와야 됨? 어.. 어.. 주내 아파.. 아.. 아.. 방열판 뭐하냐고.. 제발.. 두 장이나 있잖아.. 그래.. 한 개 정도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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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아.. 등폭이 있으니까 자가수리마저 쓰고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네 적에 살렸다 흐듬의 족쇄 진짜 쓰레기같은 쓰레기같은 쓰레기 함께 그램 흐듬의 족쇄 흐듬의 족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족은 다음에 써야겠죠. 어차피 돌이 있으니까. 어차피 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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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때문에 힘이 빠진다. 어차피 돌이 있습니다. 어차피 돌이 있습니다. 어도 딜이 안나올거 같은데 이거 그냥 에너지 쭉 땡겨서 헛디딤 컴파일 드라이버로 잡았나? 어둠의 이중시전을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남턴 방어도도 장담을 못하는데 헛디딤에 유성강타 때리고 나머지 타 때리면 잡나? 다시 모델이니까 번구랑 투위까지 들어가면 잡겠네 역시 인지 편향이 최고야 디펙트 최고의 카드 이예육 시드메 족쇠 족쇠가 디펙트 두 번이나 살려준 창방에서 한번 심장에서 한번 그저 빛 2800점 억 완벽함 하나도 없어 왜냐면 결함이니까